아 저기 아침에는 전복버터 채소 야채볶음이 참 인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또 전복 신선한 살아서 움직이죠 살아서 움직이는 큰 전복을 두 박스를 이렇게 회를 쳐서 자식이 있을 때 회 쳐서 이렇게 토치랑 같이 곁들여서 초장에 찍어 먹으라고 해요 엄청 크네요 엄청 커 이렇게 큰 것은 드물어요 엄청 큰 제일 큰 것은 대왕 전복이에요 전복이 엄청 큰 이렇게 징그럴 좀 더 크네요 사이즈가 최고 최고 사이즈 이걸 가지고 회 해가지고